3척과 평택 브레인시티의 대결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4승 1패의 평택 그리고 3승 2패의 3척팀인데 일단 1국부터 주장전이에요 2대국은 평택 투어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평택에서 두어져요 평택에서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허서연 대 스밀에 주장전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대놓고 스밀에가 허서연 잡으러 간거에요 이거는 평택이 어떻게 보면 오더를 잘 짤다고 볼 수가 있죠 허서연 선수가 장고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허서연 잡으러 간겁니다 상대는 또 2대0으로 앞서있고 아 위가 잘렸구나 네 그 스밀에 선수가 허서연 잡으러 갔고요 뭐 그렇지만 서도 허서연을 장고로 낸거는 그래도 허서연 선수가 속기보다는 장고가 낫고 장고가 훨씬 더 경기력도 좋으니까 설령 스밀에가 온다고 하더라도 장고에서 만나면 할만하다라고 보고 허서연을 낸거구요 스밀에는 그냥 허서연 잡으러 간겁니다 자 그리고 2국 3국도 재밌어요 2국은 이제 지금 3척에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3지명 3지명이긴 한데 지금 5승이에요 5승 5전 전승입니다 다승 1위 김은선 선수와 평택 브레인시티의 김주화 선수 2지명이죠 지명은 3지명과 2지명인데 상대 전적도 1대1이고 현재 여자 리그에서 전승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김은선 선수가 별로 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2지명 정유진 선수가 또 오히려 부진하죠 예 지금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유진 선수가 이제 3국에 나옵니다 3국에서 상대팀 3지명이 고미소와 대국을 하는데 여기는 상대 전적이 고미소가 1대0으로 앞서 있긴 한데 그래도 랭킹이나 그동안의 여자 리그에서 보여준 걸 봤을 때는 정유진 선수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국은 그래도 스미레가 좀 더 우세하고 결국은 2국이 승부가 될 것 같은데 2국은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선 김주화 다 좋기 때문에 예 2국이 승부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철원팀과 부안 붉은노을이 금요일 날 만났는데 철원팀은 1승 4패 부안팀은 3승 2패입니다 오정아 박소율 장고대국이 만났고요 이것도 거의 그 철원팀이 지금 오정아 선수가 속기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의 장고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예 철원팀은 지금 이게 오더의 고민인데 오정아 선수의 오더가 지금 많이 읽히고 있어서 상대팀이 지금 대놓고 지금 약간 저격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데 대놓고 저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정아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아마 확신을 했으면은 오유진 선수를 확 내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예 박소율 선수를 내려보냈습니다 장고대국으로 예 이렇게 돼서 박소율 오정아가 만들어졌고 2국은 김상인 오유진 상국은 조승아 강다정 이렇게 약간 주장전이 엇갈렸어요 예 크로스 매치가 붙어서 결국은 각 팀의 주장전 승리를 가져간다고 치면 결국은 1국이 승부판입니다 예 오정아 대 박소율 올해 여자 리그에서는 박소율 선수가 더 나은데 그래도 오정아 선수가 장고대국에서는 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거 솔직히 몰라요 1대1의 1국인데 1국이 뭐 사실상 거의 5대5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자 그리고 이제 보령머드와 부강약품인데 어 지금 극과 극이죠 보령머드는 1위입니다 그리고 부강약품은 꼴찌에요 아직 승이 없습니다 오더를 보시면 그냥 보령머드는 아주 쉽게 냈어요 가장 승률이 높은 김다영 1국 이술주 2국 김민서 3국 이걸로 계속 이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오더를 냈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도 깝깝해요 보령머드가 지금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컨텐이 좋아서 부강은 그에 맞춰서 오더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김다영한테 이나연 붙이고 이술주한테 김채영 붙이고 김민서한테 최섭이 붙이고 물론 사실은 김채영 선수가 1국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었지만 어차피 이나연 선수가 이술주랑 두둔 김다영이랑 두둔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나연 선수를 그냥 내보낸 겁니다 1국으로 그래서 김채영 이술주가 만났고 최섭이 김민서가 만났는데 이거는 그냥 보령머드가 이렇게 나올 거다 생각하고 그냥 부강해서 이렇게 그냥 예측 오더를 낸 거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 유리해 보이죠 일단 2국은 김채영 선수가 좀 괜찮은데 1,3국이 다 아무래도 보령이 좀 낫죠 이나연 최섭이는 올해 여자바둥 데뷔한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나연 선수는 아직 승이 없고요 최섭이 선수는 현재 1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강이 좀 불리한 오더죠 불리한 오더지만 하지만 또 최섭이 이나연 선수가 또 이제 좀 적응할 때도 됐거든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예 이렇게 됐고 오더는 마지막 일요일 경기는 포스쿠퓨처엠과 여수 세계선 박람회입니다 예 근데 뭐 여기는 뭐 저희 팀이라서 제가 그냥 언급은 안 할게요 예 희대의 똥손이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삼척 평택 브레인시티는 허서연 스밀의 김은성 김주와 정유진 고미소 이렇게 되고 야 이거 진짜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면 저는 삼척 저는 삼척 예 많이 틀려요 예측 예 예측 많이 틀립니다 너무 어려워 오래 맞추기가 예 자 그리고 철원과 부안은 철원 예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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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척 철원 그리고 보령 예 삼척 철원 보령 봅니다 보령 모드가 4승 1패 평택 브레인시티가 4승 1패인데 개인 승수 똑같은데 승자승에서 보령 모드가 평택한테 이겼기 때문에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수 세계성 박람회랑 예 예 예 예이치 두 예이치 두 드림 3척 부안 붉은 노을이 모두 3승 2패인데 뭐 개인 승수 뭐 일지명 승수 차이로 예 3 4 5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크 퓨처엠 철원 그리고 부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총 14경기를 하거든요 정규리그가 예 지금 5경기 했으니까 이제 3분의 1이 넘었죠 4위 안에 들어야 이제 포스 시즌을 나가니까 4등의 커트라인이 8승 6패예요 여태까지 8승 6패를 했는데 8승 6패를 했는데 아 포스 시즌에 못 올라간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노선이 6패입니다 6패 물론 7승 7패를 해도 4위 안에 든 적은 있는데 그거는 좀 뭐 나중에 그 뭐 그 그 득실차도 계산해야 되고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4위 안에 들려면 8승 6패를 해야 됩니다 8승 6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패를 당하 그러니까 7패를 당하면 거의 힘들어요 6패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수의 팀을 보시면 돼요